겨울의 막바지에서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흐린 하늘에 비가 내렸죠. 오늘은 하늘 표정 깨끗하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울산의 한낮 기온 17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준 덕에 미세먼지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공기질, 보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상권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부산과 울산이 9도, 양산이 1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 다시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